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상상해보세요.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사람 대신 AI 보시라면 바로 이 일이 와이오밍 주 샤이엔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AI의 열정을 가진 42세 빅터 밀러는 와이오밍 주 샤이엔의 시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터밀러라는 사서가 최근 시장 선거에서 AI봇 VIC 즉 가상통합시민을 도입하며 선거판을 뒤흔들었습니다. AI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밀러는 자신이 당선된다면 VIC에게 시정관리를 맡기겠다고 제안했어요. VIC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인간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민주주의에 좋을 것이라며 주장을 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시청의 컴퓨터 시스템이 AI를 처리하기에 충분한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당선된다면 급여 삭감을 감수할 것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AI보색에 물었습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인간적 요인을 고려하면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려면 데이터 기반 통찰력과 인간의 공감을 신중하게 균형 잡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VIC는 저는 이렇게 접근할 것입니다. 라고 덧붙이며 AI를 사용하여 여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청에서 선거인단들에게 답변하는 것을 포함한 육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AI가 내린다는 생각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죠. 비평가들은 AI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이 필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법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와이오밍주에서 후보가 되려면 유권자 등록이 필수인데 VIC는 당연히 인간이 아닌 게 문제였습니다. 상황은 오펀 AI가 개입하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AI 기술을 정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오펀 AI는 밀러의 계정을 폐쇄했는데 하지만 밀러는 이에 굴하지 않고 VIC의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선거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밀러가 선거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캠페인은 AI가 정치에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지도 모르는 흥미롭고도 조금 무서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가 정말 정부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 지도자들이 더 나을까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기술 관련 이야기와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